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 to God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May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ty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함께 오신 하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양에게 잇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얻은 우를 대우고 함께 경제하며 이르네, 아라멘 찬송과 인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언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색으로 이슬지으나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승답하여 나에게 이르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들이 나에게 이르되 어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나 사라짐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지키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해나 암은 뜨거운 기원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시느냐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한 부분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정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실 줄 믿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김태우랑 같이 응답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들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오의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요. 첫것은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있는 문장에 있는 문장에 있는 그 첫번째는 없어여고, 그 첫번째는 없어여고, 그 첫번째는 없어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는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하여, 우리의 죄를 정하여, 모든 법의 규정은 다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두번 또다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이 희생의 제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의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오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갑없이 입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정하여,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정하여, 우리의 죄를 정하여, 우리의 죄를 정하여,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저항대로 지킬 의문은 없습니다만, 로마서 3장 31절에 의하면 믿음은 율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3절에 말합니다. 신약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할까요? 신약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할까요? 이브리스 8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브리스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수 3장 23절에 의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화 역시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1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령 혼자서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수양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변화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말씀대로 수양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우리가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스 8.1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스 8.1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비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비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응하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의 제가 구약의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말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세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개의 방법을 통해, 3개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만을 믿고, 의사의 규을 믿고, 의사의 규을 믿고, 의사의 규을 믿고. 5월 2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가족의 종일이 끝난 날이, 멈추지 않는 이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들어가세요 오늘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인을 맞았던 2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0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노래하는데요 구원이 우리의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값을 주고 사셔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so the content of their worship the song that they are singing to God is about that the salvation is never their own achievement but it was something that was given from God and that was done by God's sovereign will and the sacrifice given by the lamb so since this salvation was given to me to those people saved people freely by the work of God and his son they are praising Him 사실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it is factual that with our own strength or ability and effort it is impossible for us to attain salvation and restoration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that's why the Bible book claims that it was wholly done by the grace of God and without which we cannot leave 이 구원받은 144,000 허다한 무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act of praising God of these 144,000 people is quite similar to our praises that we offer to Him today our praises to God that we worship Him as our King we serve Him as our King and that we give up all our control on ourselves to God 10편 145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Psalm 145, verse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I really hope that all of us will be able to leave the life where God becomes our King we serve Him as His servants and praise His name 계속해서 두 번째로 14절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14절에는 큰 환란을 겪은 자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and now moving on to verse 14 about these people that were mentioned the multitude people one description about them is that they are the people of the great tribulation 물론 여기 말하는 큰 환란의 히브리언은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 당할 환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Now, knowing that there is the definite article the word the before great tribulation it refers to a certain kind of tribulation and this refers to the suffering or the difficulty that will be experienced in the end of the time 오늘 전 다녀엘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의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지만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환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though these bible verse prophesies that there will be a great distress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천국 시민의 인격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녀엘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by which you pass the test of god 세 번째로 이 144천명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14절에 계속해서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44천명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희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보혈로 그의 속죄의 피로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로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옷은 인격이나 신분을 반영하는데요. 서가리아서 3장 사전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요. 이 더러운 옷은 죄를 또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오의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và 새 making clothes, God's garments are mentioned in Zechariah 3.4에 Osacr blaze 계속해서 14전엔 옷을 씻었다 라고 하는 것과 희게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둘 다 헬라 구정과거 시제로 되어있습니다. 이 헬라의 과거 시제는 보통 일회적인 단회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석제를 이루사, 반번의 석서에 들어가십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짐승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계속해서 죽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다시 한번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도 억제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해야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은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24만 4천명 하나님이 구원받은 임받은 자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워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복을 누리며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권 첫 번째로는 15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쪽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속죄의 필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믿음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스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당뇨을 받았나 예수의 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은 많이 누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15절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고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고요.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영원히 예배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의 섬김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장막을 쳐주신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화 7장 2절에 오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겠다.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 아픔가 있다 할지라도 dominating conce지CR 하나님은 우리 24-7와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사실은 어려움과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첫번째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구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성하시면서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모든 것과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서다나서 2장 10절에 의하면 이 말씀은 내 백성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Zechariah 2.10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에서교에서 3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Ezekiel 37.27에 의하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 게시록에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특권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관계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죄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린 양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히 누리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 범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의 영원히 구원의 영원히 구원의 영원히 구원의 영원히 두 번째 위로는 2번의 영원히 계속해서 16절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1번의 영원히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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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예를 들어 1버스 4번의 영원히 서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глав의 영원들을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위로는 17절의 생명수 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셈은 생명의 권한이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도 21장 6절에 있는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셈을 못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7절에 계속해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이 25절 8절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사이 25절 8절에 반영한 것인데요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하고 절대적인 희락 평강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쁨과 희락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고 샘솟듯한 기쁨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릴 축복, 위로, 특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권과 어린 양이 베푸시는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그 Aye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source God we thank you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현실들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종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e are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to us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the extremely great, enormous love of God the Father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오 an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His grace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maybe on all your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this service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 maybe with all of them now and foreve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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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